idesinstit π.2 Tom 찍어 찍어 아 진짜? 너네 찍어줄게 댓글 탈락 찍어보세요 대전에서 오는 친구들 몇 살이에요? 몇 살이? 몇 살이 아 맞춰볼까요? 네 맞춰봐요 놀라운 21살? 21살? 왜요? 친구야 우리 동갑이야. 왜? 진짜? 우리 동갑이야. 어쩐지. 그러니까. 친구. 어어. 띠동갑이야 우리. 호랑이띠지? 네. 근데 원래 호랑이띠들이 성격이 좋아. 성격이 통쾌하고 유쾌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기도 잘 어울려요. 자 그럼 서울에 와서 무박 이 길로 그냥 밤새서 논다는가요? 네. 저희 졸리면 쪼그려서 조금 자다가. 저희 짐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진짜? 네. 이게 다예요. 지금 막 도착한 거야? 아뇨. 아까. 아까? 전시회를 보고 왔어요. 무슨 전시회를? 미대생. 저희 회학과거든요. 미대생. 미대생이야? 아름다운 선물. 미대생. 방송 이제네. 텐션 좋다. 잠깐만. 저는. 대학교 1학년이야? 2학년. 1학년인데 개강하고 세 시절 이렇게 처음 뭉치는 거야? 이름이 뭐야 이름이? 저야 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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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인. 민수. 윤주. 해인. 민수. 성은 말하지마. 성은 안 말해도 돼. 윤주. 해인. 민수. 네. 오늘 한비탑에 놀러오세요. 어디? 한비탑. 한비탑? 부추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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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빵? 그건 뭐야? 부추만 들어있는 빵. 아 부추가 들어있어? 네. 먹고 싶다 그거. 같이 대전으로. 먹으러 가요. 진짜? 대전으로. 가자. 같이 내려가요. 태워주는 거예요? 태워줘요. 아니 그게 아니지? 대전. 어? 지금 몰라요. 너 난 몰라? 네. 저희가 따라왔어요. 이 친구들 팬이라 해서 따라온 거예요. 누가 팬이야? 둘 다. 저희 팬이에요. 아 그래? 둘이 팬이구나. 우리 팬. 넌 모르고? 네. 근데 지금 니가 제일 싫은 거야? 저 처음 해봐요. 페이스북에서 많이 봤어요. 페이스북? 유튜브 구독해야지. 유튜브 유튜브. 구독했어? 지금 구독해. 대룡남. 네. 좀 많이 지워져가지고. 대룡남 할 때. 갑자기 계속 울려? 아줌마 아줌마. 윤준마예요. tenha Denomination 하고 있네. DJ 대룡남. 저기 본화 지금 보고 있나? 알지. 뭐야. 이거 봐. 안녕. 에 안 돼. 아 잠깐만. 저기 왜 이렇게 시컴해. 우와... 야 왜 이렇게 컴컴해. 불 좀 켜봐 애기야. 안녕. 불 켜내. 우리 윤쥬. 어 윤쥬. 윤쥬가 약간 좀 הג운이 국민. 엣또죠? 어? 약간 백인 혼혈 같아. 백... 처음 들어봐. 아, 핑골? 아예? 아, 알았다고. 어어, 좋은 거야. 그리고 되게 이국적으로 생겼어. 결혼... 중국인이야, 나도. 아, 진짜? 아, 남친이 중국인? 멋있어, 멋있어. 어우, 진짜 중국 남자 괜찮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중국 남자는 말을 잘 들어. 말을 잘 듣고 항상... 왜, 말 안 들어? 아니요, 잘 듣고. 너무 딱딱해요. 아, 어. 어, 말 잘 듣고 항상 여자를 아껴주고. 뭔가 여자 중심으로 다 이렇게 돌아줘. 어, 여자가 화나잖아. 그럼 여자 기분은 최대한 맞춰줘. 안 되드려, 절대 안 되드려. 아, 혹시 중국 출신? 어, 어. 내 친구들이 다 중국 남자야. 아, 진짜요? 왜냐하면 내가 중국에서 유학을 16년을 했잖아. 어, 오빠 친구들이 다 그래. 중국 남자들 보면 걔네들 다 결혼했거든. 다 그렇게 살아. 그래가지고 항상 내가 걔네들 만나면 너네 왜 그렇게 사냐?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으로 남자친구한테 영상 편지 한 번씩 하자. 왜냐하면 너네 남자친구들은 나 다 알거든. 오아이니. 100% 알아. 고마워요, 하트. 영신 씨, 행복해요 우리. 영상 편의 구독 좋아해. 아, 아하하하하. 아, 태어난다고는 안 하니까? 자, 이제 남친구한테. 중말로 한 마디. 중말로 해. 오아이니밖에 모르는데? 다 다른 거는? 다른 거 뭐. 고마워요. 오아이니랑 고마워요. 괜찮다, 괜찮다. 그래. 서울 무방이 이리로 왔는데 재미있게 놀고. 랏궁, 랏궁. 랏궁, 어. 자기야. 아, 애친 랏궁. 아아. 여보 라는 뜻이야. 저희 대룡남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필수! 윤주, 혜인이, 민수 저희끼리 놀고 올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시청자분들